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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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방금 전에 조금 미안하긴 하다 그래도 나 이거 대회였으면 진짜 몰스패구나 야왕도 모르고 그냥 쥐지치고 나갔네 세트를 내가 압법을 안 했지만 스트로 시작을 했구나 처음에 저도 솔직히 처음 써봐서 몰랐어요 처음 써봤거든 어쨌든 야왕한테는 저 정전기로 한판 그냥 날린 판도 있으니까 근데 어우 저거 나도 헷갈렸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납법을 안했지만 조스트로 시작을 했구나 네 잘못은 인정하겠습니다 조금 마지막에 약간 미안한 승리는 그랬구나 에너지 적어서 그냥 마무리 해야겠다 이랬는데 조스트로 시작을 해버렸구나 납법을 상대가 안했지만 저도 헷갈렸어요 이랬어 이랬어 음 정전기 정전기 화면 꺼졌다가 방송 꺼졌다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정전기 화면 꺼졌다 내가 고고전은 못해도 장장전은 잘한다고 했잖아 고고전은 못해도 장장전은 잘해 내가 선아미한테도 장장전으로 완성했거든요 어? 방금 뭐지? 아 짜증나네 뭔가 아 아 아 아 아 두 번쯤에 간격은 기회가 더 긴장된다 두 번쯤에 더 긴장된다 도우지 아우 씨 결국엔 이렇게 끝내네 아우 아우 세트랑크를 쓴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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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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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라 나이스 ㅋㅋㅋ 장장전은 잘한다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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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하는데 아우... 진짜... 아우... 왜 위비 생뚜막도 1번이지?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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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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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이야 이겼다 아이씨 참길 잘했다 이겼다 이겼다 방금은 마지막에는 결국 국팔 싸움이었다 아이씨 참길 잘했다 아이씨 참길 잘했다 이겼다 아이씨 참길 잘했다 으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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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야왕 막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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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어? 더블이잖아 이긴 줄 알았는데 더블이잖아 아이씨 아아 야 진정해 아이씨 조발 잘못해서 뒤졌다 아이씨 이거 맞을 줄 알았거든요 아이씨 아이씨 마지막에 조발을 아 그래 이렇게 시행착오 해보자 아이씨 시행착오 하자 아이씨 아이씨 터뉴 아휴 진짜 윗때문에 지겨워죽겠네 저거 아 이거 끝났다 이거 아휴 삽질하는구나 삽질 아휴 삽질하는 중 아휴 삽질하는 중 아휴 삽질하는 중 아 저거 진짜 안 막아진다 맞기 정말 어렵다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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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때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왕 나한테 좀 말리는데? 야왕 나한테 좀 말리는데? 야왕 나한테... 야왕 나한테... 야왕 나한테... 모든 걸 다 쓰네. 모든 걸 다 쓰네. 야왕 나한테... 야왕 나한테... 나이스... 나이스... 야왕 나한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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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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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씨